리아, 소피, 시크스티, 세컨, 엥글리쉬 엄마, 오늘은 뭐 배울 건데? 오늘도 배우고 싶은 게 있지 우리가 어제는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의도가 없을 때의 일을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 반대가 있잖아 일 불어 On Purpose 아, On Purpose 바로 그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그래, 어떤 사람이 뭔가를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한 거로 보면 되는구나 그치? 거기에 붙어서 On Purpose 억지로, 일부러, 고의로 아, 그럼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지? She did this on purpose 예를 들면, 아리가 이거 일부러 그랬어 그러면은 Like she broke my Lego coffee that took four hours to make 분노가 왜 이래 아, 그래서 She did it on purpose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She did it on purpose 오늘도 가르쳐주셔서 고마워 Sixty Second English 상관!